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에 포함할 수 있는 자막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틸 타입의 자막은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자막, 즉 클래식 자막에 해당됩니다. 지난 강좌 23과 24에서 만들었던 움직임이 없는 뉴스 자막과 인터뷰 자막은 클래식 자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롤과 크롤 타입의 자막은 움직임을 갖는 동적인 자막, 즉 모션 자막에 해당됩니다. 롤과 크롤 자막을 사용하면 전문가 수준의 움직이는 자막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롤 자막 기능을 사용하면 글자의 화면에서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고 크롤 자막 기능을 사용하면 글자를 화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가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이 끝나고 제작 참여자들의 명단이 나열되며 나오는 것을 엔딩 크레딧트라고 부릅니다. 엔딩 크레딧트는 롤 자막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엔딩 크레딧트를 위한 롤 모션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크레딧트에 사용할 텍스트 분량을 미리 입력해 놓은 문서에서 첫 번째 정보 텍스트를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겠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타입 도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의 왼쪽 상단을 클릭하고 단축키 컨트롤 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이센셜 그래픽스 패널에서 폰트는 Arial 폰트 스타일은 볼드를 선택하고 폰트 사이즈에 35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Right Align Text 아이콘을 클릭해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정렬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텍스트를 선택한 후 좌우 공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 상단에서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한 후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Ending Credits에 사용할 텍스트 문서에서 두 번째 정보 텍스트를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방금 추가한 New Text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후 단축키 Ctrl 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왼쪽 텍스트로부터 약간의 공간을 유지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왼쪽 텍스트보다 덜 강조되게 만들기 위해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에서 폰트 스타일은 Regular를 선택하겠습니다.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 상단에서 Shift를 누른 상태로 두 개의 텍스트 레이어를 함께 선택합니다. Align and Transform 영역에서 Align to Selection을 선택한 후 Align Top 아이콘을 클릭해 선택된 레이어들의 상단을 기준으로 텍스트 높이를 맞춥니다.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에서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한 후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Ending Credit에 사용할 텍스트 문서에서 세번째 정보 텍스트를 선택한 후 단축키 Ctrl C를 눌러 복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방금 추가한 New Text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후 단축키 Ctrl V를 눌러 붙여 넣습니다. 툴스 패널에서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방금 붙여 넣은 텍스트를 먼저 입력한 텍스트 아래의 빈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에서 폰트 사이즈에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폰트 스타일은 이텔릭을 선택하고 Right Align Text 아이콘을 클릭해 오른쪽으로 정렬합니다.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 상단에서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한 후 Rectangle을 선택합니다. 방금 추가한 사각형이 선택된 상태로 어퓨런스 패널에서 Feel의 체크를 해제하여 Feel 색상을 제거하고 Stroke를 체크하여 선을 추가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하단의 텍스트에 맞춰 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에센셜 그래픽스 패널에서 Shift 를 누른 상태로 사각형 레이어와 사각형 안에 입력한 텍스트를 함께 선택합니다. Align & Transform 영역에서 Align Center Horizontally 아이콘과 Align Center vertically 아이콘을 클릭해 텍스트를 사각형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프로그램 패널 하단에서 텍스트와 상자를 상단 자막의 중앙 공간을 기준으로 이동합니다. 엔딩 크레디티에 필요한 텍스트 입력과 레이아웃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텍스트 정보를 Roll Motion 자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Roll 자막은 Essential Graphics 패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어 영역에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패널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Roll Option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Roll Option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숨어있는 Roll Option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이어 영역에서 빈 공간을 클릭해 모든 레이어의 셀렉션을 해제하겠습니다. 아무 레이어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Essential Graphics 패널 하단을 보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Roll Option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레이어에서 도형 레이어를 선택하면 Essential Graphics 패널은 도형을 위한 옵션을 표시하고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면 텍스트를 위한 옵션을 표시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Roll Option을 표시해줍니다. Essential Graphics 패널 하단에서 Roll을 체크합니다. Start Off Screen과 End Off Screen에 기본적으로 체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tart Off Screen과 End Off Screen에 체크하면 화면의 하단 밖에서 시작해서 화면의 상단 밖으로 이동하는 Roll 자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Start Off Screen과 End Off Screen에 체크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모든 텍스트가 화면에서 사라진과 동시에 패널 오른쪽에만 새로 스크롤바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아래로 이동해 보면 Ending Credit 자막이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Roll Motion 자막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롤 자막이 잘 작동하긴 하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네요. 자막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만들기 위해 타임라인 패널에서 자막 클립의 오른쪽 경계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아래 클립에 맞춰 길이를 늘려주겠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Roll Motion 자막을 플레이해 보면 자막의 길이가 늘어나 움직이는 속도가 여유가 생겨 텍스트를 읽기에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죠. 프로그램 패널에서 Ending Credit가 상단으로 이동하는 위치를 찾기 위해 타임라인 패널에서 재생 애들을 후반부로 이동합니다. 또는 프로그램 패널에서 스크롤바를 이동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로만 구성된 Ending Credit 하단에 영상 제작사의 로고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Essential Graphics 패널 상단에서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한 후 From File을 선택합니다. Import 대화 상자에서 그래픽 폴더 안에 있는 Production Logo PNG를 선택한 후 더블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방금 추가한 로고 이미지를 자막 하단으로 이동한 후 바운딩 박스 코너를 드래그하여 크기를 약간 축소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합니다. 서로 다른 구성 요소인 텍스트, 사각형, 그리고 로고 이미지 레이어로 구성된 클립 자막에 Roll 기능이 적용되어 화면이 하단 밖에서 시작해서 상단 밖으로 사라지는 모션 자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Roll의 세부 옵션의 기능을 살펴보고 옵션을 다르게 조절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ssential Graphics 패널에서 레이어 영역의 빈 공간을 클릭해 선택을 해제합니다. 하단에서 Start Off Screen과 End Off Screen의 체크를 모두 해제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자막이 사라지지 않고 화면 안에서 시작해서 화면 안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nding Credit는 화면의 하단 밖에서 상단 밖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시 Start Off Screen과 End Off Screen을 모두 체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re-Roll과 Post-Roll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Pre-Roll과 Post-Roll의 타임 코드를 보면 모두 0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0은 Roll Motion을 0초에서 시작해서 클립의 길이가 길든 짧든 상관없이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클립이 끝나는 지점에서 Roll Motion이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한다면 Roll Motion의 시작 프레임과 완료 프레임의 위치를 언제든지 다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Pre-Roll에서 Roll 자막이 위로 이동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대기할 프레임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 Post-Roll에서 Roll 자막의 이동이 완료된 후 플레이 되는 프레임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실제 값을 적용해 보여드리겠습니다. Pre-Roll의 오른쪽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이 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2초를 지정하겠습니다. 재생 애들을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해 보면 Roll 자막이 곧바로 이동하지 않고 2초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2초가 지난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Ctrl-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ost-Roll의 오른쪽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1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1초를 지정하겠습니다. 재생 애들을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해 보면 자막의 전체 길이가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1초 전에 Roll 자막의 이동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초 길이를 갖는 클립의 경우 20초 빼기 1초는 19초가 되니까 19초 지점에서 Roll 자막의 움직임이 완료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 1초는 Roll 자막의 모션이 완료된 상태로 플레이 되는 시간이 됩니다. 단축키 Ctrl-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속도 조절과 관계가 있는 Easy In과 Easy Out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asy In과 Easy Out의 타임 코드도 역시 모두 0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작 부분도 끝 부분도 모두 속도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자막을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Easy In은 자막이 플레이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증가하는 속도를 의미하며 타임 코드에서 어떤 프레임 위치까지 자막의 이동 속도를 천천히 증가시킬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asy Out은 자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천천히 감소하는 속도를 의미하며 타임 코드에서 어떤 프레임 위치부터 자막의 이동 속도를 천천히 감소시킬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asy In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를 의미하며 Easy Out은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감속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실제 값을 적용해 보여드리겠습니다. Easy In에서 오른쪽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이 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2초를 지정하겠습니다. 재생 애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해보면 롤 자막이 2초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속도가 증가하다가 2초가 지난 지점에서부터 보통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asy Out의 오른쪽 타임 코드를 클릭한 후 3점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3초를 지정하겠습니다. 재생 애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해보면 자막의 전체 길이가 끝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보통 속도로 이동하는 롤 자막의 이동 속도가 3초 전부터 천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초 길이를 갖는 클립의 경우 20초 빼기 3초는 17초가 되니까 17초 지점에서 롤 자막의 움직임이 천천히 감소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빈 공간을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완성된 엔딩 크레디트를 좀 더 큰 화면에서 보기 위해 프로그램 패널을 클릭한 후 단축키 스페이스바를 눌러 패널을 확장하겠습니다. 홈 키를 눌러 재생 애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하면 엔딩 크레디트를 위한 롤 모션 자막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엔딩 크레디트를 위한 롤 모션 자막을 만드는 방법과 롤 옵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